LG에너지솔루션 공모 흥행에 LG화학 주주들은 눈물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LG화학에서 알짜배기 사업이 분리되면서 주가 하락 부담을 고스란히 주주들이 떠안게 된 건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신청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LG화학 주주들은 물적 분할로 주가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며 물적 분할을 금지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란 기업이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신생사 주식을 모 회사가 모두 소유하는 기업 분할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유망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간다는 뜻이지만 주주들 입장에선 기업 실적을 이끄는 사업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기업 가치가 낮아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모 회사인 기업은 물적 분할을 통해 신생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 있고 자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 회사 주주들에겐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는 채 주가 하락 부담만 떠안게 되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 상상을 앞두고 LG화학은 작년 1월 장중가 최고가인 105만 원과 비교해 주가가 약 38% 급락했습니다. SK 케미칼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이후 주가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작년 2월 30만 원대였던 SK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 20만 원대를 기록하며 꾸준한 약세를 보이다 현재는 14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모두 상장하게 되면 모 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 따라서 중복 상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모 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 회사 주주들의 적극적인 동의, 주가 하락에 대해 일정 부분 피해가 보상될 수 있는 청구권 등 모 회사 주주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